안녕하세요 공간부장입니다. 수라의 던전 45단계 스테이지 1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선고자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가셨으면 합니다. 여러분들은 당연히 저보다 더 낮은 스펙으로 클리어 가능하십니다. 자 빨리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흑흑퍼 좋구요. 악기 필요 없습니다. 이제 몬스터도 피가 안달죠. 좋습니다. 오 잘 시수했네요. 자 신집 자 선수교체 좋습니다. 팔친혁까지 자 앞으로 이동 선수교체 자 선수교체 옥스참진 자 피싸게 아키펠이 필요 없습니다. 보스전 보스는 구석에 몰고 선수교체를 통해서 연속적인 딜을 하면 되겠죠 시작은 과소비가 원인이다 자 장풍 흑흑허 올쓰 자 선수교체에 백나멸점 기폭하고요 자 메인딜러죠 프리티체로 하나만 있으면 뭐 황속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뚝뚝 깍깍 자 백나멸점 선수교체 자 신집 자 선수교체 이유리 좋습니다 팔진영 어 안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습니다 다음 스테이지 영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부장입니다 수라에 던져 45단계 스테이지 1을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보자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저보다 더 낮은 스펙으로 클리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까보도록 하죠 좋네요 자 이제 나오면은 바로 혼 야 안죽네요 이제 더 확실히 체력이 좋습니다 야 좋네요 자 깨필어 없습니다 자 보스점이네요 자 보스는 구석에 몰고 선수교체를 통해서 연속적인 딜을 넣으면 되겠죠 자 나코로르군요 자 구석으로 몰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버리려 자 인강 EX 자 네임리스 좋죠 자속송의 왕자 흰색 자 좋습니다 혼 자 순차적으로 스킬들을 쓰면서 딜을 모아가면 되겠죠 자 혼 사역까지 공수교체를 통해서 엔드오버월드 아 쓰시는거 다 써야지 아 뭐 클리어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맥스 조피를 쓰지 않고 스킬도 쓰고 그냥 선수교체를 하도록 하는게 낫겠죠 자 좋네요 자 서약 자 서약 나선수교체 자 기복하구요 확실히 파이터 3명이 패스타면은 진짜 좀 편하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습니다 자 다음 스테이지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의 단계 45단계 스테이지 3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고자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파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저보다 더 낮은 스펙으로 클리어 가능하십니다 자 청소성이네요 자 까 보도록 하죠 자 선수교체 자 라이저아츠 들어가겠죠 자 피사기 아킥 필요가 없죠 보스와 싸울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져가는게 중요하겠죠 자 앞으로 가자 아 이거 또 안들어가네요 자 나오면 바로 레이저아츠 자 아킥 필요없죠 자 저기 한마리가 또 빠져나왔네요 확실히 좀 페스타하고 성능 차이가 나죠 아 좋네요 자 나오면은 자 이거 하면 이제 보스전이겠죠 자 보스는 구석이 멀고 선수교체를 통해서 연속적인 딜을 넣으면 되겠죠 자 앞으로 가야죠 자 대략 한 40초씩 남았으니까 보스만 구석이 잘 멀고 선수교체를 통해서 딜 넣으면 클리어 가능하겠죠 자 앞에 가서 자 쫓아쫓아쫓아 자 조쫓아쫓아 좋네요 자 1 방 5 자 선수교체 자 결판을 내자고 들어가겠죠 오 오 다행이네요 오 형님 자 기복하구요 자 이렇게 해서 축필까지 쓰고 한타임을 잘 넣었죠 자 좋습니다. 레이저츠까지 들어가겠죠 자 밟고 앞차기까지 하고 검수 교체하고 자 준비는 잘 됐네요 자 좋습니다. 별판을 내자고 자 툭툭 치고 자 좋습니다 자 근데 딜이 진짜 안 들어가긴 하네요 레이저츠까지 들어가겠죠 자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스케일들을 한번 쓰고 선수 교체를 또 해야 되겠죠 자 기복하구요 자 한번 더 초필을 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수 교체를 하고 자 여기서 라이저츠 들어가겠죠 오 이거 안 들어가네요 자 방향이 좀 안 맞았나 보네요 자 울렁거리니까지 들어가겠죠 야 안 죽었니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습니다 자 다음 스테이지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 문장입니다 슬라이던저 45단계 스테이지 4를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터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클리어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없죠 빨리 가야죠 보스와 싸울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져가는게 중요하겠죠 자 좋습니다 자 불쇠 EX 자 악기 필요없죠 있는거 다 쓰면 됩니다 자 선수 교체 자 원투펀치 장풍 자 멱사잡기 자 나오자마자 카오마루 연무 자 이제 보스전이겠죠 보스와 싸울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져가는게 중요합니다 자 물 한잔 먹구요 자 등장칭 다 봐줬고 자 이제 혼을 내줘야되죠 자 이제 혼을 내줘야되죠 자 봉신차 자 선수교체 자 원투펀치 자 무식 자 기폭하구요 자 쇼타임이죠 자 우리 메인딜러 쿠렉 쿠렉 입니다 원투 좋습니다 자 C꽝 자 선수교체 하구요 자 불색 EX 자 불색 EX 자 여마 EX 하우마루 연무 자 하우마루 연무 까지 자 금태지만 하우마루 좋습니다 자 원투 자 무식 자 기폭 원투펀치 좋습니다 역시 메인딜러 틀립니다 자 다음 스테이지 영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풍간부장입니다 수라의 던전 45단계 스테이지 5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송고자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전보다 낮은 스펙으로 클리어 가능하십니다 자 빨리 가야죠 시간이 없네요 자 호응 좋습니다 자 자 라이브 갱 자 앞으로 가야죠 bo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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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쓸수 있는거 다 쓰야 되겠죠 자 hol 자 라이브 포기 자 쓸 수 있는 거 다 써야죠 자 2분때 남았죠 버스는 구석에 말고 선수교체를 통해서 연속적인 딜을 넣으면 되겠죠 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란트까지 자 혼 좋습니다 자 구석으로 물어야죠 자 라이브 포기 자 기복하고 자 운명사에 들어가기 들어가겠죠 자 피란트까지 기폭하고 자 자 홈 자 서약 자 라이브 포기 자 앞에 가서 기폭하고요 구석으로 다시 몰아야죠 자 운명사에 들어가기 자 운명사에까지 들어가겠죠 자 기복하고요 자 기복하고요 자 제가 선고자 제가 선고자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저보다 더 낮은 스펙으로 클리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을 어느정도 맞춰왔습니다 자 오늘은 클리어 할거라고 믿고 또 믿습니다 자 이 스테이지의 특징은 황속성에 모두 공격형이어야지 됩니다 자 자 쓸 수 있는거 다 쓰구요 자 아낄 필요 없습니다 보스와 싸울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져가는게 중요합니다 자 가자 가자 자 멋지군요 이 요리짱 이 마당 자 조심해야죠 야 피가 진짜 안달긴 하네요 야 죽어라 자 기폭하구요 자 어차피 보스 딜은 프리티 제로가 늘거기 때문에 이요리로 잠업들을 처리하는게 중요하겠죠 자 나오면 자 팔치녀 자 케임형 팔치녀를 보여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자 이제 보스전입니다 자 보스는 구석에 멀고 선수교체를 통해서 연속적인 딜을 넣으면 되겠죠 하지만 프리티 제로라는거 자 확인해보죠 자 우리 메인딜러 프리티 제로입니다 백나멸총 자 황속성은 프리티 제로 하나만 있으면 무서울게 없겠죠 자 엄청난 그녀 자 엄청난 그녀 프리티 제로입니다 아 좋네요 자 황속성 슈퍼딜러 백나멸총 좋습니다 옥세 참지까지요 자 쿨타이밍이 자 돌아오는군요 또 돌아오는군요 자 선수교체 자 기폭하구요 자 좋습니다 시간 때우기죠 자 팔치녁 아이고 시수했네요 역시 송고자 자 백나멸총 자 프리티 제로만 있으면 아무것도 무서울게 없습니다 완벽한 그녀 프리티 제로입니다 자 기폭하구요 자 우리 모두 연타를 하면 되겠죠 아 진짜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습니다 자 다음 단계 영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